너 먹어 지금 지금 음악 고르는 사람 접어 너 돌렸다 너 먹어 잠깐만요 흑기사 뭐하자고? 게임에 집중 안하냐고 지금 놀이틀고 있다고 놀이틀 사람 접어 접었어? 먹어 아니 아니 뭐 이거 흑기사 근데 너무 조명이 빨갛다 나? 왜냐면 지금 내가 앞면 위가 부서져서 우애 조명이 안 박혀 근데 너만 동물 있는 것 같지? 나도 동물 있거든? 우리집에 매콤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정국 귀여워 매콤아 사람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콤입니다 저는 매콤입니다 매콤이 더 컸다 매콤이 요즘 좀 성장기인 것 같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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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네 아이고 하프네 아이고 하프네 정국에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고양이랑 강아지 없으신 분들은 만족하세요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매콤? 매콤아 형 알아? 형 기억나지?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아니 너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그거 약간 기분 나쁜데 그건 약간 기분 나쁜데요? 아니 근데 진짜 잘 맞어 근데 매콤이 귀여우니까 뭐 내가 귀엽다는 얘기겠지 아니야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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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이거 한 명째야 거의 한 명째라고? 어 방금 샀어 술 센척하지마 술 너무 약하면서 나보다 약하면 술 세다고 하지마 고소하네 고소하네 오늘 집에 있었어? 나 오늘 어 넌 밖에 나갔지 안 나갔는데 안 나갔는데 안 나갔는데 바쁘잖아 아닌데 안 바쁘나 나는 하나도 안 바쁜데 여러분들 이거 화질이 어떻게 된거냐면 암 유리가 박살났어요 지금 너의 눈빛 고장났어? 응 고장났어 왜? 왜냐고? 어 3년 썼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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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 써서 아니 화질 가지고 위너 안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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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화질이 되게 좋네 내가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너 약간 흐리긴 해 나한테 매콤이 오줌 쌌나요? 매콤이 오줌은 아까 쌌습니다 바꿀 때가 됐죠 시비를 시비를 시켰는데 저 안 오네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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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갤럭시도 이거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노래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? 나? 응 노래 선택 기준이 뭐야?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 정말 이상하네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저는 신발도 한 10년씩 신습니다 또 화질 안 좋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더 나아? 이게 더 화질이 좋아 보여? 저는 아이폰 나 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가 알걸? 나 뭐지? X인가? 5S일걸요 어? 작은 거 써? 나 작은 거 아 그래? 아 5S일 맞는 거 같은데? 제가 그 뭐냐 한 세 달 전에 술 많이 취해서 심당동에서 술 먹고 아 야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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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지마 그건 나의 그런 결과 아니야? 하지마 하지마 뭘 하지마 그건 나의 부끄러운 과거 아니야? 아 오케이 아 너 너 8월 달에 술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눈떠는데 신당동이라가지고 이인우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초인종 아니 초인종이래 문을 두드렸어 문을 두드렸어 아 근데 진짜 너 취했어? 그때? 나 만취였지 만취였어? 진짜? 그래서 바로 잤잖아 좀 깜짝 놀랬어 그래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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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문자에서 전화를 아니 문자 안 받았잖아 내가? 어 그리고 갑자기 문 두드렸어 그래? 정보 이인우씨는 신당동에 산다 신당동 가까이 삽니다 저는 마포구에 삽니다 이거 이거 제목이 잠시만요 이거 제목이 잠시만요 아 형 저거 유튜버 해라 뭐? 유튜버 해라 갑자기? 어 아무 말 안하는 유튜브 왜지? 너 언제 잘 거야? 성당동 아니 이게 왜 필터가 왜 이러냐면 반대편 또 카메라는 좋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또 좋다 이거 주황색 램프 때문에 그런건데 왜냐면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화질이 너무 불이 없어 마포구 주민들 손 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노래 너무 크나? 크냐고? 어 우리 대화하는 데는 방해가 안 되니까 괜찮아 우리 대화하는 데는 방해가 안 되니까 괜찮아 그래? 그래! 어? 혼자 말했어? 어? 혼자 말했어? 눈 깨비해? 사토 받으러 가는 길에 보고 눈 마주셨어요 연희동 모 순대국 댄서 뵀습니다 잘 나온거야 Bad chick in New York Mr. When I'm on tour Can you sing it? 마포구 최고라 너? 마포구 최고라 마포구 최고라 마포구 최고라 공대 빵에서 공연했던 거 기억나? 마포구 기억난다고 합니다 원래 술꾼들은 안주 없이 마시잖아 마포구 물에 뭐해요? 마포구 잠시만요 제가 술 먹을 때 유일하게 먹는 게 있는데 야채 크래커를 먹습니다. 야채 크래커를. 야채? 뭐 안 먹어? 나 과일 가게가 오늘 닫았어. 과일 사려고 했는데 과일이 닫았어. 근데 나는 야채 크래커를 먹습니다. 야채 크래커. 저는 발렌타인 먹고 있어요. 2017년에 생략 나눴던 사람이 접니다. 왜 전자레인지 안에 갇혀있나요? 과일이 과일이 안 나와. 어떻게 하지? 조명 밑에서 해야 되나? 그렇게 합니다. 유일아 잠깐만. 나도 그럼 먹을 거 가져올게. 잠깐만 기다려. 잠깐만 안 되는데. 못 찾는데. 아 알았어 안 갈게. 갔다 와 빨리. 갔다 올게. 자 인우 없는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인우 형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더라? 일단은 체리 진짜 좋아해요. 체리. 이거밖에 없어. 이거밖에 없어. 파워에이드가 먹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체리. 아 잠깐만 인우 몰카죠 뭐야. 무슨 몰카를 해요? 형 없을 때. 야채 크래커로 오행시 가능해? 나? 응. 아니. 나도 못해. 너?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아 포도가 좀 오래돼가지고 못 먹어요. 나 다음 주에 경신이 형 만나는데. 경신이 형? 나도 같이 만나. 다솜 누나도. 아 진짜? 나는. 목요일? 나는. 아 같이 만나자. 나는. 아 같이 만나자. 아 같이 만나자. 아 왜? Twilight 파이팅. 스크스 permitted. 스크스 크스. 여러분들. 야챗 크면 140000цы 참고 잡니다. 애돔운산. 애돔운산. 유니야 마셔라 제크로크가 참 괜찮아요. 그리고 제크 이런 것도 괜찮고 재민이 들어왔네 니누씨 죄송한데 음악 바뀌면 음악 소개 좀 해 주시고 좀 진행을 좀 해 주시면 네? 니누씨 음악이 좀 바뀌면 음악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좀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 맞다 저 지금 서 있어요 너 서 있어?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안 돼 하하하하 왜 왜 왜 이 노래 뭐냐고 노래 바뀌면 노래 설명 좀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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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지금 쓰고 있어 자기야 아 잘못 썼다 잠시만요 그냥 서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왜 아 다른 데는 조명이 없어 나도 조명 없어 조명이 있구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돼? 잠깐만 23에 SN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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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허리 사이즈야?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둘이 무슨 사이에요 남보다 무색하고 남보다 무색하고 그건 맞지 아니 근데 이거는 맥북으로 안 되는 거야? 뭐가 뭐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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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라이브 이거 인스타 라이브 백보? 백보? 모르겠다 형이랑 나랑 사귀냐고 물어보네 자기야 자기야 죄송한데 약간 용납이 안 되는데 메콤이 발바닥입니다 아 귀여워 표정 봐 메콤이 팔뚝 굵은 거 봐 메콤이 눈빛 봐 메콤이 눈빛 봐 메콤이 눈빛 봐 메콤이 지금 한살 2개월 됐어요 아 메콤이 벌써 한살 한살이야? 어 한살 넘었어 진짜로? 아 맞다 오늘이 메콤이가 우리집 온지 1년대 끝났어요 진짜? 어 메콤이 눈빛기는 울어뜩습니다 메콤이 산책을 내가 한 번 씻기 때 홀을 시킨다? 메콤이 얼마나 시켜? 메콤이 2시간씩? 메콤이 2시간? 2시간 시켜야지 메콤이 시키면 얘가 벌컵이 돼 코코는 산 2번 시키고 더 가 잘 온다 걔는 좀 많이 시켜야 되죠 이누님 사랑해요 이누님 잘 지내시나요? 이누님 눈이 점점 풀리시네요 메콤이 몇 킬로에요? 메콤이 9킬로입니다 메콤이 6킬로 미신들이 무섭해요 메콤이 6킬로 이게 오 Cody 메콤이 6킬로 메콤이 6킬로 메콤이 6킬로 메콤이 6킬로 메콤이 6킬로 바닥이 없다 지금 나 이제 없다 자 건배사 한번 가겠습니다 그 청춘은 바로 지금 하면 다 청바지 청바지 이누 사투리 쓸 줄 알아? 이누 사투리 못 써요 저 서울사람이에요 청바지 이모티꺼야 청바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약간 유튜버 하는 것 같다 짠 이러면서 막 키 몸무게 여쭤봐도 되는지 죄송한데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인우야 이 정도 맞았으면 화장실 갈 때 되는데 혹시 밑에 요강이 있나요? 하하하하 버튼님 표준어 쓸 줄 알아요? 아 그럼요 저 엄청 쓸 줄 압니다 하하하하 청바지의 뜻은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인우는 최고의 드러머죠 뚜구닥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뚜구닥 뚜구닥 뚜구닥뚜구닥 아 저요? 짠 할건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? 잠비언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? 왜 뚜구닥이냐? 드러미 뚜구닥 소리가 뚜구닥이냐? 하하하하 인우님 고양이 이름은? 커트레야 한마리 뭐지? 제이기 아 제이기야 미안하다 음 그래 저 코 수술했는데 코 찢어질까봐 광대 부여 잡고 있어요 잘 잡고 있으세요 큰일납니다 하하하 아 죄송한데 짠 한 번 더 할건데 괜찮으시겠어요? 짠 한 번 더 한다고? 아 근데 잠깐만 정원이 형 들어왔는데 아 카더가든? 아 다리 안 아파요 다리 좀 서 있는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아 다리 좀 서 있는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인우님 이 노래는 혹시 무슨 노래죠? 네? 이 노래는 무슨 노래에요? 아 아 아 머리를 이렇게 자리처럼 기르는 이유 아 그 이유는 없어요 맞습니다 깔끔한게 좋아서 정원이 형 한마디 하세요 정원이 형 형 오랜만 정원이 형이랑 남이 아닙니다 아 아 나 잘못 들어왔어 어 그대로 들어왔네 이지라이프의 포켓츠 포켓츠 아니 이거 곡이야 곡 이름이야 포켓츠 포켓츠가 가수야? 아니 이지라이프 그래 가든님이랑 또 합방이에요 그러면 제가 나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안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에르메스 비누인데요 뭐야 그거? 에르메스 비누 어 저 다음주에 대학결과 나와요 대학결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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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 아메스터드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주에도 나 혼술할 건데. 어떤 거? 혼술한다고. 혼술한다고? 어. 지금 인스타그램 라방에 미리 발표하는 건가요? 다음 주에 또 한다고? 아니, 뭐 다음 주에 하는 거 예견 중이야? 뭐? 다음 주에 하는 거 말해주는 거야? 어. 같이 마실래? 좋아. 합방이 아니라 같이 마시자고? 오케이, 좋아. 다음 주에 안 받구나. 나 이 글마다 술 마시려고. 어떤 거? 일주일마다 술 마시려고. 일주일마다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맨날 술 마시는데. 그날 하나를 잡아서 라방을 하겠다 이거 아니야? 아, 그건 맞지. 좋지 않아. 죄송한데 노래가 바뀌면 노래를 소개시켜주셔야 되거든요. 뭐라? 노래가 바뀌면 노래를 소개시켜주셔야 돼요. 아, 네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맥으로도 안 되더라고. 잠깐만. 아, 지금 이게. 기분이 해보는 게 아니라 한참지 Körper시가 돼요. 24. 24. 24. 24. 24. 24. 24. 20. 24. 25. 25. 25. 25. 25. 25. 26. 25. 25. 25. 26. ㄴ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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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취한게 아니라 댓글을 읽고 있어요 ㄴㅂ 아니 아니 쓰고있어 지금 쓰고있는데 하루종일 걸리네 아니 이게 너무 너무 쪼끄매 아니 이게 오타가 너무 많이 나 변명이 너무 많아 입만 열면 그냥 구라가 그냥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나와 입만 열면 거짓말 매콤아 사람들이 395명이나 들어왔어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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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395명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사는 퍼그 한살입니다 매콤이에요 매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뭘 몰라 귀여워 뭐야 나 취한 거 같아 죄송한데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자를까 나 잔치 다 먹었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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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2. 5. 5. 5. 5. 5. 5. 6. 6. 6. 7. 7. 9. 9. 10. 11. 10. 11. 12.